내일모레 일식이라니까 오늘은 일식, 월식 공부해볼까요? 대강 압니다. 그래? 우린 희연하게 월식, 일식 다 일어나. 안녕히 주무셨어요. 어. 데일리 패치에 엄마가 알리신 거 아니에요? 제 생각 분명히 밝혔는데요. 소저랑 사귀기나 했어? 일라랑은 어려서부터 거의 20년. 지방끼리 약속이고. 바뀌었어요, 제 마음. 다시 바뀌면 돼, 예전으로. 전생 인연이라고 쳐. 그럼 뭐 해, 기억도 없는 거. 머리보다 가슴 울림이 중요하잖아요. 가슴은 진실이고 양심이고요. 소저 얼마나 간절한 기도구 불공이었으면 부처님이. 어디까지나 소저 얘기야. 거기까지 믿는다고 쳐. 근데 또 잘못되기라도 하면 소저랑 살다. 절대 안 돼. 어떤 일이 있어도 소저랑은. 난 벽 꺾는 여자들 있어. 좀 더 행복해집 lonely 상상은 Throughout the show.